좀 케어해주고 싶어서 진짜? 또 마사지하면 이제 김수은이거든 지금 일단 좀 개그림이 좀 꼈으니까 세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세수하자 세수 진짜 피부과처럼 해주는 거야? 내가 세수 시켜줄게 자 자 여기 누워 자 못 부러지겠다 아니 이게 이게 금방 꺼져요 빨리 야 누워봐 뭐 안 부러지지? 기다려 그냥 내가 세수하고 나오는 게 어때? 안 돼 고객님? 응 오늘은 가만히 누워있으셔야만 돼요 네 내 마음을 취하더니 한 번 더 머리를 이제 나의 손발마저 취할 셈이오 뭐로 들어봐 야 이거야 지금 여기 좀 열악한 환경이에요 뭔가 불안한데요? 이렇게 큰 스케일로 가지 말자 어?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? 그래? 이게 편하겠지 그치? 그럼 여기 앉아있어 수건 여유있게 있어 뜨거워 뜨거워 그거 나 얼굴 대면 어떻게 해 일부러 좀 따뜻하게 벗겄는데 바보야 이나 이렇게 씻기면 받는 것도 척다 그냥 꽁냥꽁냥해 보이네 일단 뭐 입에 폰클렌징 들어가 그냥 세수한 게 낫겠다 그냥 해봐 가만히 쓰라고 재생 레이저도 있어요? 네 있어요 재생 레이저는 뭐예요?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재생 레이저 뭔데? 10초간 내 얼굴 쳐다봐주기 10초간 내 얼굴 쳐다봐주기 헐 프락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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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10초간 째려봐주기 알았어 프락셀 해드릴게요 아프잖아 프락셀 세거든요 그쵸 눈 감으세요 조금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눈에 좀 들어와 아니야 눈에 맨날 들어왔어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해요 내가 뭐 언제 눈에 안 들어오겠어? 애교는 거 봐